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결국 중국 방문한 사람으로 드러났군요.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브리핑 들어보니까 설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적 같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괴로워요. 아픈 데를 찌르지 마세요. 진실은 참 불편합니다. 보란듯이 오늘 사진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습금평, 시진핑을 이렇게 부르나 봐요. 거기는 이제 한자어로 보면 시간이라 습 아니겠습니까? 학습할 때 습. 한자 그대로 그냥 읽는 우리나라가 읽듯이 그렇게 했는데 습금평 동지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씨가 동행을 했고요.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조용원, 김성남, 김병호 당 부부장. 그러니까 노동당과 이런 군의 핵심들이 같이 갔다라는 얘기죠. 같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BC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3시간가량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어제 오전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간촌이라는 곳에서 목격이 됐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이게 관심 살 텐데 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은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중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친성관계를 발전시킨다. 사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굉장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핵실험을 하건 항상 중국이 쉴드를 쳐준 것 같아서 두둔해 준 것 같아서 북중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어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국제 제재에 따라서 중국도 같이 동참한 부분도 있고 중국의 이런 지원이 끊기니까 북한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반면에 북한 내부가 좋아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렇죠. 평소 안 친한 사람하고 거리가 먼 거는 문제가 없는데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이 상에서 틀어지면 더 미워요. 네. 그렇죠.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조만간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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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이런 이제 조중관계를 친성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후견 세력이 되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여러 보도도 있고요.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답방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정말 깜짝 놀랄 방문과 결과인데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비핵화. 비핵화라는 큰 선물을 내놓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소식 전해달라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다음 소식이죠? 네. 정봉주 전 의원 소식인데요. 성추행 진실공방을 벌여온 정봉주 전 의원이 가해 날짜로 지목된 당일 피해자의 주장대로 호텔 커피숍에 갔다는 걸 증명할 카드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반박을 하면서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피해 날짜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카드를 결제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자신의 주장이 탄핵이 된 셈이니까요. 프레시안 등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 당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포스케어를 통해서 자신이 렉싱턴 호텔에 있었음을 기록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일 것이다 이런 공방이 오고 가다가 그때 피해자가 하신 얘기는 피해 시간이 오후 5시 반을 넘어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 측은 5시까지 충분히 기록된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오후 5시 이후로 특정이 되자 관련의 자료를 모으던 중에 카드 사용 내역을 발견했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쨌든 이 고소는 취하가 돼도 공지성 취소가 돼도 공지성 거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프레시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프레시안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건 고소도 있고 정봉주 의원이 건 고소도 있는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지금 또 안 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본인의 입장과 거취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보도자료를 또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최순실 회고록.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까?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제목이긴 하죠.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처럼 회고록 제목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2심 재판에서도 회고록 내용을 일부 반영한 변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구입한 공책에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재판에 출석하는 날을 제외하면 매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3개월여간 쓴 회고록 분량이 공책 300여 쪽에 이른다라고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독일 생활 특검 조사 때 겪었던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예전에 최순실 씨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고록을 써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제안을 하면서 예로 든 것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그거를 예로 들어서 회고록을 써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최순실이 아니다. 최서원이다. 이전에 그것도 개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도 아닌가요?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아니군요. 그냥 본명이 최순실이었다가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회고록이 나온다. 구매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글쎄요. 궁금해하실 건 같긴 한데. 언론사 기자들은 한 번 뭐 그 과거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간 회고록. 회고록이. 어느 출판사하고 할 건지 계약이 된 겁니까? 일단 써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써보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책으로 나올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고 장자연 씨는 꽃보다 남자라는 유명 드라마로 막 이름을 알렸는데. 그렇죠.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았는데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가 되려다가 그 직전에 장자연 씨가 남긴 메모가 발견이 됐었어요. 이 메모의 내용이 정말 처참했었는데요. 고인이 2009년 남기신 메모의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모 감독이 골프를 치는데 술 및 골프 접대 요구를 했다.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 이 접대할 상대에게서 잠자리를 강요받았고 계속 찾아서 울었다.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 문자 욕설을 들으면서 맞았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총 17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룸사롱에서 술 접대 그리고 심지어 성접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 중 아무도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법원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때 조선일보와 경찰은 이 조선일보 방사장을 조선일보와 관계된 방시 일가가 아니라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모 사장으로 몰았는데 이 모 사장은 방시가 아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장자연 씨와 만났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정상근 기자가 취재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억울함을 계속 토로를 하시면서 그럼 본인은 장자연 씨를 만난 일이 없었는데 덮어시웠다. 아니요. 장자연 씨를 만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리가 따로 술 접대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식사 자리였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였으며 그때 계산을 했던 사람이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승 씨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아마 소수사 대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방용훈 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조선일보 방사장과 본인을 헷갈렸을 리가 없다라는 게 당시 그분의 주장이셨어요. 결국 이제 조선일보에서 해명하기로는 그 스포츠조선 전 사장 방시 아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말하자면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몰아갔던 그런 보도는 잘못됐다. 네.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억울하다. 네. 그때 이제 뭐 그렇게 전 스포츠조선 사장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는 조선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코리아나 호텔 그 측면을 보면 조선일보 관련된 그 전광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 건물이 이제 조선일보 건물로 건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그 조선일보 사옥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코리아나 호텔이고요. 그 뒤편에 보면 조선일보 사옥이 따로 있습니다. 아. 뒤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조사 과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네. 그래서 아니 대체 왜 그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메모가 있고 이 방시일가의 이름이 나왔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것이 이제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사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사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금을 내고도 배임으로 몰려서 결국 해임됐던 정현주 전 KBS 사장. 그리고 용산 참사 이런 사건들도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이 장자연 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요.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 처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서 고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민님 장자연 사건 정말 잘 수사합시다. 힘없는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8081번 쓰시는 분 저는 정성근 이자님 웃음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백경전님께서 김윤진행자님의 물병 클라스가 다르다고. 아 그렇습니까? 제 배기량이 다는군요.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면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40톤 덤프트럭으로 제 인생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500미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 1리터 정도 돼 보이네요. 그래요. 자 산불 소식도 하나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주민 445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께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탑동리에서 가진리 공연진리 이런 바닷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전 7시 54분경 240가구 445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산림당국은 헬기 4대 진화차 36대 그리고 산불 진화대 공무원 소방 그리고 경찰 이렇게 63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고 헬기 26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지금 고성의 강풍주의보호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해요. 세상에 게다가. 네 초속 10미터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진화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좀 전부터 이 건조경보호가 내려진 상태여가지고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산불이 좀 잡혀서요.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요. 바다를 끼고 산을 끼고 있으니까.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마는 서있기 때문에